두 번째 세계 3라운드 주제는 친곡을 오픈하는 프로듀서 매치입니다. 친곡이요? 친곡이 벌써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아요. 제가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 무대랑 저의 취향이랑 지금 갈려있어요. 근데 편곡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어떤 곡을 해도 전 자신 있는데. 문별 언니만 아닌데. 문별 선배님을 최대한 피하고 싶었어요. 보컬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곡이지 않을까. 와우. 와우. 어마어마어마어마. 완전 느낌 다르다. 뭐야. 와우. 원더 6인의 귀환이었다.